내게 물어보면 항상 같은 데다 가장 좋았던 날 아니면 이 말도 안 되는 여행에 홀렸다거나 지나갈까 여기 있을까 지나갈까 여기 있을까 그것도 아니면 처음 국연수를 다시 만났던 순간부터 혹시 아니 너에겐 나만 아는 모습이 있어 난 여름밤 오는 첫눈같이 믿기지 않는 기적였던 내 마음순간 난 어젠갈로 또 부러운 바람에 이렇게 될 걸 알고 있었다거나 기다릴게 내가 나 난 나 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